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. 그렇다 보니까 제가 콘서트에서도 밴드 음악을 한 적이 있었는데. 그러면 그 밴드를 좋아하면 락스피스의 흥을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렇죠, 그렇죠. 저희가 팀을 지냈습니다. 미주와 지수. 그들의 악기는 저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없죠? 미지수라고 해서. 미지수. 자, 이렇게 해서 개그 듀오. 개그 듀오라뇨. 지금 저는 락스피스 듀오죠. 아, 그렇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락스피스 듀오. 밴드 미지수의 무대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큰 박수와 함성 부탁해요. 뭐야, 언제 나와?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셋. 룩, 룩, 룩. 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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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룩. 승리까, 승리까? 아리엔티가. 섹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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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르기야. 섹히야. 발라받은 코인아 야, 이걸 증명할 럭스프릿! 대박이야, 이거 너무 좋아! 지금까지 계급 록밴드 미니스였습니다! 대단하다, 대단하다 이거는 정말 저희가 코미디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이런 에너지 보신 적 있나, 이런 에너지? 배워야 돼, 배워야 돼 대박이면 대박! 어떤 걸그룹도 이런 파이팅을 넘치지 않을 거예요 맞습니다, 정말 최고 인정합니다, 최고! 러블리 최고!